히어로 버그 배틀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명절지로 입니다 오늘은 히어로 버그 배틀이 하는 날이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 히어로 버그 배틀 자 많은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스케일왕님께서 아이언맨 델 세파트롬을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그거를 했었는데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어.. 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아이언맨에는 딜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.. 제가 쏘는 딜도 잘 안들어가고 세파트로멘 때려도 딜이 잘 안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상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몬스터를 바꿨습니다. 일단 몬페트 신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! 예 그거를 반영했다고 치고 오늘 영상은 찍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 댓글에도 자 이제 스케일왕님이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그리고 이제 톨킴팩 촬영을 못했는데 어.. 제가 그 지금 바빠요 네 시간이 지금 제가 매우 바쁘기때문에 이거 촬영도 겨우 짬 내서 하는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번주는 좀 촬영이 영상 업로드가 좀 힘들거에요 그래서 짧은 영상만 일단 영상 좀 찍었고요 하여튼 오늘 데드풀 대 세파트로 빨리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화 세파트로 고! 자 굉장히 좀 세파트 나이트메어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선빵을 쳐야되요 선빵을 치면 선빵을 치면 선빵을 치면 이 자식아 내가 만만해봐요 데드풀 거미 사기긴 사기입니다 들이사기에요 그냥 들이사기지만 내구도가 낮기때문에 일단 한마리 잡는데 유용합니다 아 좋아요 여기 한마리 잡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일단 세파트로 물 주면 굉장한 아이템이 나와요 하지만 저는 데드풀이기 때문에 데드풀이 전용 무기를 끌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여드리죠 데드풀이가 얼마나 막강한지 자 데드풀 무기를 세개로 넣고 바꾸고 바꾸고 자 세마리 갑니다 헌즈 두시 석삼 넘어 시작합니다 한마리씩 딜도로 첫 자 한마리 때리고 선빵을 쳐줘야되요 이렇게 선빵을 세마리다 선빵을 한번씩 쳐줘야되서 야 좋아요 그럼 세마리다 미친놈처럼 저를 따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개뚠들 맞겠죠 어어어어 개파 어 잠시만 잠시만 오현 진짜 개아파 여기 피 사는거 봤어요? 대arse 능력이 재생입니다 맞아도 맞아도 죽지 않는 어어어 으악 짜샤 압박아 빙빙돌면서 안쪽에 있는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를 침이댜 사이드 아 잠시만요 사이드 메뉴를 아 사이드메뉴 나이스 한방 두방 그래 날 가둬 어 잠시만 넌 가두지 말고 날 구속하지마 이건 구속이야 아아 이건 구속이라고 죽을뻔암 짜식이 이건 구속이야 이 변태야 좋아 좋습니다 머리를 과격하면은 딜이 많이 바뀝니다 하나 아아 구속하지마도 구속자 오케이 48 쿠리티콘 MC 개다이스 아아우 미쳐버리겠네 날 날리지 말아줘 날 날리지마 어 이게 미쳤나 날리지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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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두번째거 상고 아 상고 아 날리지말라고 오케이 자 이대로 다 3마리 갑니다 다 3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대씩 쳐져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번개로 좋아 세파트럴트 얻은 번개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나를 공격하겠죠 좋아 다 덤벼 다섯마리 다 덤벼 그냥 마 새끼들아 덤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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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2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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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스텝 아 너무 터치겠어 나는 날 공격하지 않는 자 처방하겠다 처방하겠다 아아 흐 야 그만 던져 아깐가오마이 아 하 키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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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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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오 오 죽일빨했어 진짜 오 키모지 1스텝 1스텝 만들냐 키모지 매시 키모지 매시 키모지 매시 키모지 얘네가 피가 빨리 차기 때문에 한 마리만 넣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매시 키모지 내구도가 달면 안되기 때문에 거미 매시 키모지 매시 키모지 매시 키모지 퍼어 헉 매시 키모지 빨리 드시 좋아 따라피다 매시 키모지 아아 야아 나이스 개쇼 매시 키모지 윤 잠시만요 아 박업소 저거 좋아 번개 지나 나가is 원 второй 피자 한 명 딸피였어 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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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 어 위험하다 하지만 데드폰 재생능력자 죽자지 아 빨리 무기 끄네 무기 끄네 무기 끄네 무기 끄네 좋아 대신 다는거? 좋아 좋아 새파들에서 나온 도끼를 쓰겠어 이 쌍도끼를 쌍도끼를 쌍도끼 쌍도끼 파워로 보내주겠어 도끼파 지노 도끼파 지노 도끼파 지노 도끼파 지노 난 도끼파야 여보 난 도끼파 어 데드폰 깜빡 깨진다 안돼 내 깜빡 안깨지면 안돼요 잠시만요 번개왕 오케이 좋아 맵을 맵을 파괴시키겠어 뭐야 여기 못들어가는데여? 게임을 써서 오우쒸 달려오는거 못써 쟤 일단 한마리 잡았고 좋아요 너고다 오케이 나이스 한마리 잡았어 한마리 한마리 일로와 아 잠시만요 모기 먹자 모기 먹고 나이스 도끼파 지노 아 용암에 내가 빠지면 안돼 아악 좋아요 아 용암에 빠지면 안되거든요 일단 용암에 내가 빠져버렸어 좋아 여태꼬와서 아 내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저기요 그러지마세요 저기요 난 니 주인이야 아 갑박 없기 때문에 지금 몸이 매우 약합니다 일단 컨트롤이 필요해요 아악 짜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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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짜아악 핸드샷 자 일단은 다섯마리를 격파했거든요 일단 슈트를 좀 갑시다 슈트를 가는 쟁쟁풀의 모습은 짜 짜 짜 짜 짜 짜앜 자 좋구요 자 옷을 한번 일단은 무기를 좀 주고 마트 일곱마리 가겠습니다 일곱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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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못 깰것 같긴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또 전설의 진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우 진우언니 아니니까 또 제가 또 예 자 바지 좀 입혀주고 쫙쫙쫙 자 신발만 입혀주면 되거든요 자 신발만 입혀주고 바로 시작하죠 자 이제 여섯마리 일곱마리 럭키 세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일곱마리구요 세파드롭 자 갑니다 부근버프 동물의 수 부근버프 좋아요 일단 한 마리만 치고 일단은 한자식만 저는 한놈만 원래 한놈만 조지를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놈만 일제히 한놈만 칩니다 일제히 한놈만 칩니다 좋아요 좋아요 일로와 헤드샷 일로와 일로와 나이스 모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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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파드롭 일단 세파드롭 세긴 세네요 근데 와 이게 아마 재생능력이 없었으면 제가 졌을걸요 좋아 근데 갑파가 어우 굉장히 빨리 가지더라구요 좋아 일단 도끼로 레고들 앞에서 도끼로 찍고 용암맞고 있는 얘를 이렇게 옆에서 뭐야 두마리 꼈는데? 뭐야 뭐야 저 무시하고 저 무시하십니다 두마리가 꼈기 때문에 괜히 안거리는게 좋을거같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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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용암이 없는쪽으로 얘네 어쨌든 용암 딜이 안박히네 좋아 아 이거 한방한방이 중요해요 대대풀 무기를 쓰면서 쓸쓸 내고 다하기 때문에 이제 맞춰야돼 무조건 이렇게 딸픽 때는 그냥 무기 들고 도끼파 들고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리고 마스트 한마리로 한마리 더 남았네요 4마리남았네요 이제 3마리 잡았던거구나 도끼로 도끼로 어 어 모가지를 삭둑 삭둑 도끼로 모가지를 삭둑 삭둑 이 세파드룩의 얼굴이 이게 아주 심각하게 생겨가지고 혼나야돼요 저한테 이럴때 피가 없죠 쟤 이제 한방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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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방 잠시만요 말로합시다 아 학생 공격은 나쁜거에요 학생 싸움은 나쁜거에요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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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은 나쁜거라고 학생 좀 죽어어어 지발 재 재새끼들아 아이 좋아 저기 한마리 더 남았어 일로와 형 마 이 매직 아이범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돼 일단 마사지를 좀 해주고 어 어 요한이 내 빠지면 안돼 좋아 이런 애들은 잡기가 쉽죠 아 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어 좋지 않아요 어 좋지 않아요 어 좋지 않아요 어 저기요 나쁜 버릇을 갖고있네요 이 세파드룩 쳐다내야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앞이야 뭐야 여기 어디야 짠 짠 짠 쎄 쎄 쎄 쎄 우와 야 형 왜 환하게 형을 왜 어휴 질이 안박혀 아 아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노대 데드풀 아 데드풀 자 세파드룩 드드풀인데 아 오늘은 제가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 관계상 예 체험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자 하트 세파드룩 일곱마리까지 격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용암만 아니면 충분히 격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불가능하구요 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거로써 진우의 히어로 히어로 업무 배틀 영상 마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족구대 부탁드리고요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